중부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 등 차량 넉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2시간 넘게 고속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이때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26톤 화물차가 앞차를 들이받은 뒤 옆차선에 승용차까지 들이받습니다. 차량 넉대가 잇따라 추돌했고 화물차에 불까지 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이 씨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넘어지고 사고 차량들이 뒤엉키며 출근시간 2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고는 5분 전쯤 앞서 발생한 추돌 사고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는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가 제때 속도를 줄이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